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메가스터디에서 새롭게 국어를 가르치게 된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커리큘럼의 첫 인사를 어떻게 할까? 몇 달 동안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인사니까. 그런데 진짜 이걸 찍는 어젯밤까지도 꿈에서도 제가 이런 멘트 저런 멘트 날려보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장수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장수고. 여러분 같은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학생입니다. 저 같은 강사는 교재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강의로 소통하고 그게 어떤 제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올 1년 어떻게 같이 학습을 할 것인가. 또 제가 어떤 것들을 또 준비하고 또 마련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 메가에서 제가 새롭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건 저에게도 어떤 하나의 큰 도전입니다. 큰 도전이고 제 강의 인생에서 뭐랄까? 새로운 도화지가 펼쳐진 느낌? 이 하얀 또 새로운 도화지 위에 제 강사 인생을 또 새롭게 써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재미있게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강의를 해보려고 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잘 하겠습니다. 정말 빠짐없이 꼼꼼하게 준비해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연간 커리큘럼 가이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 홈페이지나 메가 페이지나 교재 뒷표지 바로 앞에 들어가 있는 커리표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거를 자주 보게 되실 거니까 교재 뒤나 홈페이지에서 요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맨 왼쪽이 이제 입문, 개념, 기출분석, 실력완석, 연계, 파이널, 독학까지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면은 와 뭐가 이렇게 많아 막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요즘 또 수능 국어의 시대죠. 그렇죠? 국어가 거의 뭐 변별력을 결정합니다. 국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죠? 국어 자체가 어렵고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렇지? 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진짜로 다 듣고 나시면은 딱 그 생각 들 거야. 뭐 하나 뺄 게 없네. 그렇지? 그 생각이 들 거거든 그래서 항상 제 모토는 그렇습니다. 컴팩트하게. 꼭 필요한 거를 제가 강사가 전달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시간 그런 것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지금 조화가 돼 있는 게 제 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문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진행되는 거에 따른 교재 설명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입문은 두 개에서 본질로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요거는 그야말로 인문강의입니다. 인문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국어 이렇게 학습하다 보면 국어학과목이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언어잖아. 우리가 다 쓰고 있는 말이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것들이 있거든. 너무 기본적인 것들. 너무 본질적인 것들. 그치? 요거.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고 살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모든 게 그렇죠. 이 토대가 얼마나 탄탄하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이 건물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본질로부터 시작하라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재미입니다. 재미. 여러분들이 국어를 좀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그렇게 막 무슨 막 이 글자가 무슨 막 무슨 막 검은 개미들 막 상대하듯이 죽지 못해 꾸역꾸역 읽고 있을까. 안타깨운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또 매시간 강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글이라는 걸 호기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읽어라. 너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기계처럼 이렇게 이거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읽지 말고 리액션도 하면서 반응하면서 재미있게 읽어봐. 근데 이런 이야기를 가볍게 몇 번 이렇게 툭툭할 수는 있어도 이걸 이후에 본격적인 커리어에서 매번 이 이야기만 하고 또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그래도 한 번은 본격적으로 재미있게 그지? 이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이게 본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PDF로 교재가 제공됩니다. 여러분이 종이 교재를 안 사셔도 돼요. 꿀이죠? 이거 활용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시가 TMI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가 수능 국어가 사고력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고전시가와 문법은 약간 사전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고전시가를 이제 학습하는 교재입니다. 네, 근데 TMI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Too Much Information이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고전시가가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어려워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려워요. 고전시가가 그냥 들어도 뭔 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그래서 뭔가 좀 이런 친구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TMI, TMI 책을 이 강자들은 지금 다 별도 OT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교재가 이건 보면 이제 안에 아주 자질구려하게 마치 이제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과외해드리듯이 자세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쉽게 풀었었어요. 어떤 경우는 좀 아,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그런 것들이 고전시가의 기본 학습의 토대 그리고 나아가서 고전시가도 결국은 문학이잖아.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의 문학의 토대를 닦아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전시가 TMI 이게 이제 입문이고 이 고전시가 TMI는 올해부터 제가 강의에서 PPT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샘플을 한두 개 들어보셔도 될 거예요. 제가 화면에다가 우리 교재를 그대로 쌓아드리면서 수업을 하거든 방식을 올해부터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면 이 고전시간은 약간 좀 틈틈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 몰아놓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동 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밥 먹고 나서 좀 애매한 시간 이럴 때 조금씩 계속 활용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책을 갖고 다니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어. 그러면은 강의를 그냥 먼저 들으세요. 강의를 책이 없어도 PPT로 쌓아드리면서 하니까 그래서 강의를 PPT로 먼저 들으시고 이후에 책으로 한번 다시 복습해 주시면 완벽한 학습 코스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약간 작품 수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강의로도 한 40차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나왔었던 기출 작품을 다시 재활용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치? 예를 들어 보면 최근 한 3, 4년간 수능에 나왔던 고전시가 수능이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탕궁과 이거 지금 수능에 두 번 나왔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위비의 교회 농가구장 그냥 농가라고 하기도 하고 농가구장 아홉수라서 농가 이것도 수능에만 지금 두 번 나왔어요. 수능에만 두 번 나왔고 일동장유가 이것도 지금 수능에만 제가 말하는 거 6월, 9월 모의평가가 아닙니다. 수능에만 두 번 나온 작품들 그럼 이런 작품들은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다. 수능에만 이미 두 번 나왔으니까. 그치? 그럼 이런 작품들을 담지 않는다는 거는 담지 않고 있다는 거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 고전시가를 너무 고리타분하게 학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예전에 그런 것들만 최신의 트렌드는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라든지 6월, 9월 모의평가까지 가면 예를 들면 유배가사의 대표작인 만분가다, 만원사 이미 세 번 이상 출제가 됐고 만분가, 만원사 그치? 그럼 이런 작품들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목록에 그치? 그런 것들 한거, 18곡 이런 작품들 그래서 그런 작품들 기출 작품 필수 작품들을 넣다 보니까 좀 양이 두꺼워졌는데 이왕 하실 거면 이 정도는 학습을 해도야 제대로 된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입문입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제 이 커리프트에서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개념 여기 이제 김상훈의 시그니처 기출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출을 가지고 그죠? 수능 국어 학습의 가장 기본은 그죠? 평가원 기출문항을 가지고 수능 국어가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것이죠. 이제 그걸로부터 학습법을 세우고 공부를 해나가는 건데 자, 가보죠. 개념 첫 번째 문학론입니다. 문학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김상훈 하면 가장 대표 그야말로 시그니처 저는 수능 국어 다른 영역 다 잘하는데 특히 이제 이걸 너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이제 감사합니다. 문학론 그래서 사실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내용 아닐까 특히 여러분들 수능 국어에서 요즘 문학이 제일 핫하죠.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메가에서 저는 이제 스카우트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요거죠. 문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진짜 뭐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작품을 어떻게 잘 읽을 것이냐 작품 잘 읽어야 돼 그리고 문제를 또 잘 풀어야 되거든 요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본교제 분석에서 써 스키마북까지 세 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요것들은 다 별도의 이 강자 OT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최근 이 문학이 어려워지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서 올해 좀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대폭 개정을 했고 특히 이 부분 문제를 잘 푸는 법 이 부분을 좀 상당 부분 보완했어요. 그래서 선지를 어떻게 분석하고 문제 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요거를 아예 새롭게 추가를 해가지고 최근 어려워지는 경향에 훨씬 더 최적화됐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학론 이거는 뭐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학습하셔야 된다. 개념의 그 다음 문학 개념 메뉴를 해요. 이 문학 개념 메뉴는 뭐냐면 문학론을 학습을 하는데 문학을 하다 보면 아까 문학론을 하다 보면 문학은 개념들이 나와요. 역설이라든가 그죠? 영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이 작품이 나와서 설명을 나올 때보다 중요한 건 해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산만해져. 그죠? 그러니까 작품과 문제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는데 역설 나왔다. 자 역설은 막 이런 거야. 그지? 또 막 영탄은 이런 거야. 막 하다 보면 혼란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다 여기에 담아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요거 그러다 보면 이제 뭐야 강의가 산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 문학 개념을 아예 별도로 독립시킨 거예요. 문학 개념을 아예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문학 개념 메뉴얼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학론과 문학 개념 메뉴얼은 한 세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 세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요거 별도 오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더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개념이 이제 포인트인데 제가 이제 부제를 문학의 본질과 필수 출제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 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는 어떤 단순히 우리 문학 개념에서 가장 대표주자 역설인데 어떤 모순 말이 안 되는 걸 통해서 진리를 나타낸다고 이런 건데 이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그냥 뭐 역설 많이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개념에는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삶을 배운다라고 할 때 우리 삶의 어떤 모습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의 본질 그렇죠?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문학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본다. 하지만 또 우리 문학 교양 강자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 수험생의 본연의 측면임 필수 출제 항목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양쪽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학 개념 매뉴얼은 문학론과 병행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이 진도를 나가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고1,2 친구들이라면 문학론을 먼저 듣기 전에 문학 개념 매뉴얼을 먼저 학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문학론을 학습하시는 방향은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 이 문학 개념 매뉴얼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Essential과 Express인데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Essential은 이거는 겨울에 강의가 올라갑니다. 현재 완강된 상태예요. 이거는 매우 자세하고 친절하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에 대한 이런 것들 들어보면 되게 재미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Express는 뭐냐면 말 그대로 Express 급행이죠. 급행 이거는 이제 6월 평가원 이후에 6월 평가원 빠르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팍 나갑니다. 그래서 교재는 똑같아요. 똑같은 교재로 수업을 하는데 플레잉 타임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면서 기본적인 것들은 빼고 꼭 필요한 설명들만 팍 나간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겨울에 겨울이나 봄에 이걸 들으시고 얘를 나중에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한 번 더. 어차피 교재 똑같으니까 알겠지? 그렇게 해서 문학 개념 매뉴얼 문학론가 한 세트로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 독서론 독서가 예전보다는 쉬워졌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복병이고 잘해야 됩니다. 그치? 근데 이 독서는 진짜 여러분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이면 잘할 수 있다. 우리 다 그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 독서를. 근데 뭔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인으로서의 독서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거는 시험이야. 시험장에서 이 독서를 어떻게 읽어내야 되느냐. 어떤 저의 독서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가 일관성입니다. 단순해야 돼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려다 보면 시험장에서 결국 하나도 못 써먹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은 이렇게 이 질문은 이렇게 할 때는 멋진데 가 안 돼. 또 시험장에서. 일관되고 단순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중요한 모토가 우리는 시험장에서 낯선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만 이거는 시험이니까 시험은 그 고유의 출제 항목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지문을 아무렇게나 쓰고 문제를 아무렇게나 뽑아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낯선 내용이지만 이 낯선 내용 속에는 익숙한 질서 우리가 기출해서 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학습하는 게 독서론의 모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또 올해는 이것도 앞에 이제 문장 문단간 문맥잡기 훈련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특히 문제 유형별 훈련 이런 것도 추가를 했고 좀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청취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일관되고 단순한 게 참 이게 맞는데 또 학생 입장에서는 또 너무 그 같은 소리를 계속하면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올해는 좀 여러분들이 훨씬 재밌게 흥미를 갖고 계속 따라오실 수 있게 그렇게 또 약간 이 구성을 또 새롭게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잘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게 독서 자체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다운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엄매로 화작 선택이죠. 이거 두 개인데 엄매는 이거는 이제 사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언어와 매체인데 특히 이제 언어 문법 이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그거 이거는 이제 문법을 이제 출제 포인트에 따라서 학습을 해보자. 엄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게 저희가 좀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화작 되게 쉬운 쉬운 그죠? 상대적으로 학습하기 쉬운 파트인데 그렇다고 또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치? 그래서 결국 이제 관건은 그건 그건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얼마나 시간을 아낄 수 있느냐 그쵸? 이거 빨리 빨리 해야 돼. 그러면 정보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치? 딱 이 정도의 어떤 그 포인트에 맞춰서 이 정도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화작은 이제 화작론인데 이거는 이제 그 별도의 교제가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따 설명할지 유네스코 교제 화작 이걸 가지고 그냥 제가 수업을 합니다. 화작인데 이거를 막 두 권 또 엄매는 이제 이 개념책하고 기출문제 두 권을 가지고 수업하는데 화작은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또 우리가 좀 에너지를 아끼고 다른 데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 화법 장문을 평가원에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지점에서 문제를 끌어내는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정보처리를 어떻게 하고 시험장에서 어떻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작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좀 기본으로 반드시 해주셔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 그렇게 학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개념을 끝나고 기출분석입니다. 전체 커리에서 이걸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출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에 어느 정도 개념을 잡으셨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하셔야 되는 게 이 개념을 적용을 해봐야 될 거예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출에다 적용을 해보는 게 있는 거고 하나는 새로운 거에다 적용을 해보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기출은 유네스코 새로운 것은 그릿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또 보겠습니다. 유네스코 기출은 문화유산이다. 유네스코 기출은 문화유산 원래 이제 그 UN에서 세계 문화유산을 하는 거는 유네스코 C입니다. 원래 C C인데 이거를 그대로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만 K로 바꾼 거예요. 이것만 K로 유네스코 UNESCO K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을 푸는 이유가 그냥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통해서 기출에 담겨있는 조상들의 얼 교훈을 얻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장 좀 잘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교재가 유네스코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네스코의 이제 자랑은 해설이죠. 해설 해설 독서와 문학의 해설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별도 또 OT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그 안에 해설지 구성용 이것도 보여드릴 텐데 기출을 공부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애를 먹는 지점이 분석입니다. 기출을 분석하라는데 기출은 그냥 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뭘 분석하라는 거야. 이게 너무 난감하거든. 그거를 완벽하게 사실 구현했어요. 완벽하게. 이 해설지가. 그래서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네가 이 정도는 했어야 돼. 네가 이런 거는 놓치지 말았어야 돼. 그치? 그래서 모든 학습은 모방에서 시작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유네스코 오리지널은 24학년도부터 20년까지 5년치 독서 문학은 전 문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문학이 5년치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런 분석을 할 수 너의 힘으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스스로 이거 그래서 유네스코 진짜 이 해설은 뭐 그죠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평가원이 이제 공식적인 해설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막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유네스코만 한 게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네요. 유네 교제입니다. 독서 문화 기출론 이후에 꼭 배운 것들을 적용해 보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고 선택과목도 있습니다. 5년치는 아니고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그 이전까지 문항들까지 다 수록을 하고 있어요. 언어메이체 허팝경문 이렇게 같이 오리지널 시리즈를 구성하고 있고 자 그 다음이 뭐냐면 플러스알파야 플러스알파 플러스알파는 뭐냐면 이거 마찬가지로 똑같아 이거 오리지널과 거의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 오리지널은 24년부터 20년까지 5년치의 독서문학 전문학을 담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 평가원시험이 24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19학년도 이전에 거의 04학년도까지 갑니다. 문제들이 많은 거는 03, 04까지 가는데 19학년도 이전에 문제들 중에서 좋은 것만 추려놓은 거예요. 좋은 것만 그런 말 쓰죠. 레트로 스타일 복고 이런 말 하는데 특히 지금 작년에 나타났던 어떤 그런 많은 변화들이 예전에 예전의 수능이 보여줬던 패턴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문학 문학이 예전 어떤 문제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한동안 너무 쉽게 내서 다 잊고 있었단 말이에요. 문학이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압니까? 오래된 미래 물론 제가 설명하려는 맥락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되게 유명한 책 이름이거든 미래인데 왜 오래됐냐 이미 우리의 미래가 예전의 모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런 느낌입니다. 오래된 미래 그래서 이거는 세 권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설 끝장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설이에요. 분석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추리다 보니까 독서는 좋은 걸 그래도 많이 추렸는데 그래도 확실히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요. 지문의 어떤 길이라든가 문학의 스타일 이런 것들 그래서 한 권으로 끝낼 수 있고 문학을 대폭 보완했어. 문학을 작년까지는 알파가 문학의 한 권이었는데 아 얘들 문제 출제하는 걸 보니까 예전 기출만 잘 풀어도 아 이거 웬만큼 이걸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번에 운문문학 산문문학으로 둘로 나눴습니다. 둘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정도만 사실 정확하게 소화를 하셔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지 이거 기출 국어학습의 기출이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다시 오리지널을 통해서 최근 5년치 끝내시고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그 이전 좋은 것만 딱 추려서 한 번에 그냥 푸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네스코 해설과 함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또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유네스코는 독학 교재였어요. 해설이 워낙 기본적으로 잘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별도 강의를 하진 않았는데 어 좀 그런 좀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해설이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어떤 좀 방향을 좀 잡아드리고 또 어떤 것들은 좀 좋은 것들은 같이 읽어보기도 하면서 이런 걸 전달할 수 있으면 좀 더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유네스코 시리즈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해요. 그래서 오리지널 알파 강의를 하는데 강의해. 네. 잘 아시. 이걸 이 수록되어 있는 모든 지문들을 다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오리지널 5년치인데 이걸 다 내가 모든 지문을 다 이걸 수업을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가장 좀 뭐랄까 아름다운 지문들 가장 어떤 좀 포인트를 많이 담고 있는 지문들 그런 거를 선별적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선별적으로 강의를 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한 1월 중순 이후부터 업로드 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다시 또 추후에 정확하게 공지를 할게요. 유네스코 독학용으로도 활용하셔도 좋고 강의를 제가 주요 지문들은 찍어드릴 테니까 그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수능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을 정확하게 정리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학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래서 기출 다음은 실력 완성 우리 커리에서 아까 그리트입니다. 그리트 그리트 자 개념을 이제 학습을 하셨으면 개념을 학습을 하셨으면 이걸 적용하는데 자 기출에다 하는 것도 있고 기출이 아닌 새로운 거에다 하는 거 그게 이제 그리트 시리즈입니다. 그리트 시리즈인데 자 보시면 자 이거 그리트 이건 지금 작년 표지들이라 올해 표지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좀 고려하시고 그리트 이거는 일단 평가원 기출은 들어가 있지 않나 평가원 기출은 유네스코로 다 학습을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기출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연습을 한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출 질문을 풀지는 않거든요. 새로운 걸 만나게 되니까 새로운 걸로 연습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걸 푸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믿음 믿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약간 유네스코 같은 거는 그런 거야 문제를 풀다가 딱 틀렸어 그러면 딱 틀리는 순간 아 내가 병신이다 부터 생각이 시작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평가원 기출이니까 문제가 잘못되어 있거나 공정성에 대한 심 이런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어떤 소스들은 틀리면 아 이거 혹시 문제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거기에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어. 독서문화 엄매 화작 그렇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제 주로 독서 같은 경우는 소위 여러분들 리트 미트 디트 이런 소스들을 많이 활용을 했고 문학 같은 경우는 리트 미트 디트에 소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자작 소스들이 많은데 이걸 이제 그 수년간 예전에 이제 제가 모의고사라도 많이 활용을 했던 소스들이고 수년간 수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다듬고 업그레이드 시켜온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어떤 틀렸을 때 아 이게 말도 안 돼 납득할 수 없어 그런 문항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틀렸지만 아 여기서 이런 어떤 교훈들을 얻어갈 수 있구나 그니? 그런 그런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시험장에서 킬러 문항을 안 낸다고는 하지만 킬러를 안 낼 뿐이지 여전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고 많이 틀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등급을 결정하는 거죠 그치? 아 이거 그래서 국어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아 이거 교재라고 생각해요 작년까지는 필수 심화로 나뉘어 있었는데 아무런 킬러 문항이 축소되고 그러면서 올해는 그냥 그리트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그냥 필수 심화 작년 기준으로 두 개를 한 권으로 딱 제일 좋은 지문들만 모아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요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서 또 국어의 어떤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트고 자 그래서 개념을 기출에 적용 유네스코 새로운 것에 적용 그리트 그 다음에 EBS EBS EBS도 EBS를 부탁해라는 또 시그니처 같은 너무 사랑해주시는 작년 교재 표지입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EBS를 부탁해 EBS의 중요성이 또 커지고 있죠 EBS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 이걸 EBS를 부탁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EBS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에서 영어로 바꾸지 않고 한글로 그냥 치시면 여기 이제 DUN이거든요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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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거 줄여서 DUNTAKE 라고도 많이 부르시더라고 DUNTAKE 나중에 질문게시판에다가 김상훈 선생님 DUNTAKE가 그렇게 좋다던데 커리에 커리에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DUNTAKE입니다 EBS가 50%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는 교재 DUNTAKE 그죠 그래서 이거 EBS 부탁해 올해도 마찬가지로 EBS 함께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작년 대비 좀 변화가 생기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강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강의를 훨씬 좀 강화시킬 거예요 특히 산문 산문에서 강화시키려고 해요 특히 고전산문 고전산문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줄거리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줄거리 이해하시고 정리하면 되는 건데 작년까지는 그냥 이런 부분들 잘 읽고 정리하세요 제가 넘어갔는데 아 그래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면 외롭잖아 그치 제가 같이 좀 옆에서 읽어주면서 추임새도 넣어주고 이야기꾼처럼 해주면 훨씬 더 재밌고 그럴 수 있어서 제가 작년에 수능완성 고전산문부터는 그렇게 수업을 한번 해봤거든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저도 나름 재밌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대폭 더 강화하려고 해요 강의를 그래서 작품에 대한 어떤 친절한 설명과 추임새를 넣어서 기억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강의를 강화할 계획이고 그다음 두 번째 문학 이야기예요 존타키 문학 파이널에 색깔을 바꿔서 써볼게요 쇼츠를 올릴 거예요 쇼츠 압니까 쇼츠 유튜브 쇼츠 알아요 아 참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쇼츠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시간은 없고 특히 6월 9월 시험을 반영하는 거예요 6월 9월 시험을 반영해서 올해 6월 9월을 겪어보면 얘네들이 올해 트렌드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 수능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하는 건데 아 이게 아무튼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부작용도 좀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절대적으로 맹신을 하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올해 이걸 하기로 다시 생각을 한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네가 어떠한 이유로 학습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대학을 다니다가 2학기 여름 지나 갑자기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 그런 친구들을 이거는 봄에 진행되는 기본 강좌 수준의 완벽한 수업을 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제가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학습을 교재로 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 교재를 줄이면 안 됩니다 압축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의만 제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형태로 그걸 가지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진행을 생각해요 작년까지는 현장에서만 진행을 했던 건데 올해는 인강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쇼츠 3번 작년까지는 듄타케가 문학만 있었는데 올해는 독서도 할 예정이에요 독서 가나 여섯문제 하나 네 문제 네 문제 독서가 네 지문 출제되는데 사실 독서로는 큰 의미 없으니까 이거는 뺀다 치면 세 지문이거든 근데 작년에 보니까 이 세 지문을 다 EBS에서 연결을 하더라고 이게 사실상 연결 100%야 100% 100% 100% 아 뭔가 이 독서를 좀 같이 준비를 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이거 이거 독서가 듄타케 새롭게 추가됩니다 될 예정이에요 이거 그래 그래서 이거는 이 듄타케는 그래서 아직은 EBS가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제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긴 힘들어요 언제 나오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막 이런 거 왜냐면 EBS를 봐야 뭔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한 2월 말이나 3월 정도 듄타케가 출시되는 시점에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별도의 OT를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올해 또 EBS는 듄타케 EBS를 부탁해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이널입니다 자 이제 파이널인데 마지막 마무리 하셔야 되죠 그래서 파이널은 피니쉬 1등급 습관입니다 피니쉬 1등급 습관 그래서 어 작년까지는 이제 그 1등급 습관이 원래 봄부터 쭉 봄 여름 파이널까지 쭉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1등급 습관이 이제 파이널에만 들어갑니다 피니쉬 이름으로 기존 거는 어디 갔냐 전체 커리에서 원래 1등급 습관을 구성하고 있던 게 이제 그 교재에 대한 그 분석 해설서였는데 그게 이제 각 교재들이 다 쪼개져서 들어갔어요 그렇죠 쪼개져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1등급 습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게 EBS 학콜렉션이라고 EBS 엔제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EBS를 부탁해 이쪽에다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후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EBS 나오면 보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1등급 습관은 이제 그 어떤 주간지 형태가 아니라 각 커리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그 연습용 채화용 기출들은 유네스코 오리지널과 플러스 알파로 다 흡수가 됐어 그래서 1등급 습관은 없어진 게 아니야 파트별로 녹아들어간 것이고 이제 이 파이날만 1등급 습관 형태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9평 즈음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 다 열심히 하셨는데 마지막 마무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 마지막에 필요한 모든 거를 다 총정리해 준다 이게 피니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것도 파이날 시즌에 다시 공지는 할 텐데 아마 한 격주 주간지 정도 형태로 제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이것도 파이날 때 이건 또 올해 6월 9월을 봐야 돼요 올해 6월 9월의 트렌드를 보고 이것도 그때 파이날에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피니쉬 그 다음에 파이날 실전 모의고사 어쨌거나 마지막에는 시간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아무리 학습이 잘 돼 있어도 시간 안에 사람들이 80불 안에 풀지 못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하는데 상상하고 2강 이 두 개를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모의고사가 참 너무 많아서 문제인 세상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국어 모의고사 많은데 가장 공신력 있고 인정받은 두 개의 모의고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파이날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 딱 파이날 성격에 맞게 그래서 파이날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딱 필요한 부분 그리고 모의고사 자체가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는 게 목적이지 이걸 막 기출문제 하듯이 다 하나하나 분석하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파이날 실전에는 그래서 파이날 실전 모의고사 성격에 맞게 제가 해설을 할 예정이고 특히 상상 2강은 저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런 것들하고 약간 좀 다양하게 해설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어떤 좀 그렇잖아 똑같은 것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설도 다양하게 경험해 보면 여러분들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진행할 예정이고 요거는 구체적으로 몇 회분을 어떻게 할지는 마찬가지로 요거 파이날 때 요거 6월 9월 트렌드 요런 것도 또 반영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참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파이날 진행이 되고 자 마지막 독학인데 요거 말그릇 어휘를 부탁해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사람인데 어휘 쉽지 않죠 그치? 특히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교육과정에서 필수로 배웠던 세대들이 아니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부탁해 요거를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훨씬 어떤 그 독해 질이 올라갈 거예요 앞에 그 학습 계획표가 있거든 그래서 딱 20일이면 끝낼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어요 20일 그래서 요거 강추 드립니다 특히 국어 좀 약하고 어휘 부족한 친구들 강추 드리고 독학규제 스키마 플랜입니다 스키마는 배경지식 뭐 이런 뜻인데 독서 제재별 필수 배경지식 그러니까 수능이 독서신문에서 사고력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배경지식이 있어요 요거 이정도는 니가 알아야 된다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들 그치? 그런 배경지식이 아예 없어버리면 읽기 힘들거든 그래서 이건 딱 그거야 여러분들 중에 보면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읽지 않아서 그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 그래서 이과학생들이 아무래도 과학기술 잘하고 문과학생들이 경제법학 잘하거든 네 이거는 니가 뭐 이 스키마 플랜 과학기술 공부한다고 해서 니가 무슨 과학기술 전문가 경제법학을 공부하면 경제법학의 전문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수능시험장에서 필요한 배경지식을 습득해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겠죠? 이것도 독학교제 강의는 없습니다 틈틈이 계속 활용을 해주시면 특히 요즘 같은 시대 훨씬 여러분들이 어떤 독서의 소위 말하는 피지컨을 강화시키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두 건 다 활용하셔도 좋고 여러분들 특히 문과면 과학기술 이과면 경제법학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틈틈이 계속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다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처음 보면 뭐 이렇게 많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뺄 거 있나요?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와 뭐 과하다 막 이런 것까지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그거 만만한 감옥 아닙니다 주요 감옥이고 갈수록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고 그지? 제대로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를 다 따라오셔도 좋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나 수준에 따라서 찍먹이라고 하나요? 다 하면 좋긴 한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막 제가 커리를 이렇게 하나로 막 묶어가지고 뭉텅뭉텅 막 해가지고 할 거만 하고 말 거만 막 그지? 그럼 뭐 책도 묶어서 팔고 좋긴 한데 그냥 선택에 따라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우리 김상훈 국보의 모터입니다 Your Potential Our Passion Potential 뭔지 알죠? 가능성, 잠재력 여러분들 다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들입니다 잠재력이 있어요 그 잠재력을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내는 저의 어떤 패션 My Fashion이 아니라 Our죠 그래서 김상훈과 어떤 한 팀이 여러분들의 어떤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진짜 올해도 보통 저는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좀 쉬워요 일반적으로 해외여행도 좀 가고 그러는데 올해는 진짜 수능 이전부터 또 새로 준비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버지 생신 때 가서 좀 식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가족들끼리 저녁 식사 한번 하자 요거 한 두 번 정도 제외하고는 계속 연구실에서 준비하고 컨텐츠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고 스튜디오에 와서 강의 짓고 와 진짜 이것만 한 것 같아요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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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집중해서 근데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진짜 한번 재밌게 올해 여러분들과 학습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재밌게 학습을 해보고 싶고 진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열심히 하겠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잘 하겠습니다 잘 잘 할게요 잘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수능이 끝났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올해 김상훈을 만난 것이 아 정말 이거는 최고의 선택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거기에 여러분들 선택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컨텐츠인가 무엇인가 그죠 여기에 저희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 한 해에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이후 본격적인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